동 dass Prone 오 흥 와 나 방금 쿵하면서 머릿속으로 워를 생각했더니 오 흠 이랬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INQUIDA Prophet 오늘은 저희가 고고베베 첫 방송쓰 지금 시각 1시 50분 그것도 새벽 저희가 데칼꼬마니 이렇게 인트로 산옥을 따로 한 거는 데칼꼬마니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? 뭘 이렇게 인트로 하는 그런 거? 이놈아 너 왜 이렇게 귀여워? 나 원래.. 어.. 다음에 남팁으로 내 표준을 확인해서 여기로 봤어 우리 옆에 미러가 있다는 걸 잊지마 아니 근데 왜 너 왜 이렇게 귀여워? 이뻘지 않아? 아 뒤로? 이 쩍 소리? 미니 내 거야 건들기마 공격성 200% 이 포켓몬을 키우려면 이 공격성을 버텨야 된다 나 또 밀반이니? 아니야 너 이제 살 빠져나서 초심이 있어 밀반으로 돌아와 아 오늘이 무슨 날이야? 오늘? 그것도 화이트 데이 컴백 그래서 입은 건 화이트 오늘 무슨 날이냐면 휘인이가 나한테 선물 사주는 날 됐 여러분들도 휘인이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진짜 진짜 귀여워요 아니 지금 너 머리가 이렇게 가운데로 갈라졌거든? 그치? 뭐지?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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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가 흰색이 바뀌어서 이게 아니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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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나 포켓을 먼저 생각보다 앞에 있는데 화이트 화이트 여기 먼저 아름다운 거 흰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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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를 돌아라 흰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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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컨트롤할 줄 아시는군요 자존심 상합니다 흰색이 이제 또 다르게 통통 튀겠어요 근데 막 언니도 같이 막 막 너 번지점프하는데 같이 막 타면서 이렇게 막 찍고 어 괜찮다 그치? 언니 너 막 스카이다이빙하는데 같이 막 이러면서 아니요 진짜 언니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언니 알죠 혜진이 이런 거 진짜 하는 거 나 번지점 unwilling 한 번도 안 해봤어 야 진짜 하고 싶어해요 já 진짜 얘 죽기 전에 한다고 그랬어 언니 약속 한번 다시 해볼까 봐 그 곁에 언니가 함께 하기를 흰색이 그래서 micron 흰이랑 같이 이렇게 아니요 이정 전 빼주세요 님들 흰아 전 죽을 때까지 하기 싫은 게 번지점표예요. 시작! 여기서! 카라 카라 밖에 있다가 카라 카라! 그러면 목 카라. 여기? 난리가 나아. 난리가 나아. 영국의 주인공 와아! 여러분들 지금 먼저 시작합니다! 파이팅! 이제 시작합니다! 시작합니다! 파이팅! 파이팅!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! 아르나 아르나 오고베이비 울렁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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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베이비 울렁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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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베이비 9.6.6.619 9.6.6.고고베이비 뭔가 잃어서 메쉬 좀 빼고 됐어 시작해 봐 다들 난리가 나 나 난리가 나 Go go baby 터져 버리셔 & stop 드ckets going br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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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mix a match 빼지 말고 drum drum Go go baby 뻔뻔하게 놀아 미친듯이 즐겨 필요한 rock & write 알은 한 알은 한 Go go baby 붓돔 베이베 붓돔 베이베 오umi 워피아니 선인이 아내니 맘아 прекрас 워워 베이베 우와! 수고하셨습니다. 이야!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. 아침에 아침에 만나요. 이야! 예!! 이거 뭐야? 나 그때 보였다 이거 스냅야 스냅뱅 하나 나갔어 스냅뱅인데.. 상정 어 뒤로 쏟을 거 같은데 아 어찌 모자가 무겁더라 백한머리 그리고 양말.. 아니 장갑도 있대 여기다가 이렇게 장갑도 있고 신발도 있대 어 너무 무거운 어 이거 수염이야 어 뭔가.. 이상해서.. 이런 걸 바로 갭차이라고 하나? 왜 무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,2,1 음악 스타트 3,2,1 음악 스타트 3,2,1 음악 스타트 3,2 음악 스타트 이렇게 큰 화면으로 마주할 조리야 진짜 강아지으로 봤어 나도 나도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어요? 미인아 각자 잘 잡았다 손 색깔 좀 봐 뭘 그때 봤어 그레이 헬스 이거 웃겼어 웃기하다 코끼리야? 코끼리까지 흥미를 할 수가 있네 나이브 대박이다 나 진짜 현눈 나온다 진짜 저 부분 너무 좋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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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 이거 찾지 말래? 아니야 아니야 지금 해 해 이게 부서 나는 이게 필요하거든 아 아니 난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건데 웃겨질까 봐 아 아 아 다들 강아지가 되어가는 곳 일부도 새롭다 일단 오늘 첫 오모베베 진행을 했는데 일단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 무대에 모르고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팬분들이 무무들이 너무 좋아해 줘가지고 그게 뭔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무대는 사실 좀 아쉬웠는데 첫방이라서 막 좀 긴장도 되고 와야 돼서 뭔가 아쉬웠는데 뭔가 아쉬웠는데 무무들이 너무 좋아해 주면서 그 부분이 정말 최고 행복한 부분 무궁무진하죠 제가 대화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 생각 안 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생각을 하면 일단 안 돼요 생각이란 걸 하면 굉장히 어 좀 마음이 울적해져 하하하하 그렇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주인공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아 그래서 한번 해갖고 해야 할 숙제고 그냥 가지고 가야 해 제가 그 부분을 안 한다고 아 안 한다고가 아니라 아 그 부분 괜찮을까 했을 때 멤버들이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 하하하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그 부분만큼은 정말 갑자기 열정이 많이 넘치더라고요 멤버들이 다른 부분보다 특히나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연습하면 놀랬어요 근데 내일 뮤뱅에서는 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뭐 만족스러운 무대를 할 수 있고 무무들아 기다려 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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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합 어디서 찍었는데 우리 동영상이야 아 아 아 아 그건 강아지 소리 한 번만 해주시겠네. 강아지 소리 한 번만 해주시겠네. 아니.. 아니 자세가.. 졸려야 해요. 유일 씨 무서워요. 어떠세요? 무감이에요? 안녕. 늘 일해왔던 것 같은데.. 뭔가 한몸.. 귀엽습니다. 귀엽습니다.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네요. 정색하지 마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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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강아지 처음 봤지? 네. 성함이 어떠세요? 인생 뭐 있냐? 강아지도 해보는 거구나. 어떠세요? 한 번 귀여운 척 한 번 해주시겠어요? 어떤 거? 한 번 혀 좀 내밀어주세요. 메롱 좀 해주세요. 머리봐. 네. 또 다른 자아. 오늘 마음에 드세요? 짜쥬. 네. 마음에 듭니다.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? 이 혀. 굉장히 알맞은 곳 위치에요. 그래서 혀가 원래 옆에였는데 이쪽으로 라인 같았어요. 왜요? 왜 이유가 어떤가요?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. 아, 계획적이다. 노래를 해야 돼. 어, 근데 그럼 가려도 되나요? 아... 마이클 옆으로 해요. 마이클 이렇게 해야겠다.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어, 좋습니다. 디테일이... 어, 여기 이건 뭐요? 누한테 맞았어요. 근데 여기 멍이들은 어때? 검정색으로? 점. 어? 솔라씨 여기 점. 이것도 칠한 건가요? 응. 눈으로 보세요. 제 점입니다. 한 번 가만히 그려면 해주시겠어요? 오! 오! 오오오오